그거를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환율 환율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정확한 환율 계산법이 킵 킵을 계산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만킵이다 만킵이면 만킵에서 공을 하나 빼요 천이 있죠 천을 짚고 있고 천에서 0을 한 번 더 뺍니다 그럼 100이죠 100에서 곱하기 3을 해요 300 300이죠 아까 놔뒀던 천이랑 산빈이랑 엄청 복잡한데? 더하면 1300 에? 뭐야 너무 어려웠구나 25,000킵 25,000킵 25,000이면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 2,500이 있죠 2,250 곱하기 3 750 그럼 3,250 괜찮은데? 정확히 1,300원이 아니잖아요 환율이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7 하면 됩니다 그냥 나누기 7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나누기 7 하면 맞아, 만킵이니까 나누기 7 하면 1300 얼마 나오잖아요 100,000 나누기 7이요? 네 두 분 서로 안 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어려워요? 나누기 7만 하면 되는데? 어... 일단 가보자 진짜 이게 더 단순한데 이게 더 단순한데 냉바, 냉바 냉바다 냉바, 냉바? 냉장고 바지? 왜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저런데 이제 냉장고 바지 아, 저런 걸 냉바 하라 그래? 냉장고 바지 세임 세임 그 무늬 세임 그 무늬 패턴 패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나 이거 까만색 이거 이거 까만색 여름에는 아, 시원할 수도 나요 5천인데? 3만 5천이면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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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원이면 35,000원 35,000원을 남뒀다 35,000원을 남뒀다 350 곱하기 4 9,000원 5,000원 돈 맞잖아 내가 또 간단한 거 아니야? 7 나누는 게 7을 나누는 게 3,000원 2 2 2 2 2 2 2 2 2 3 어? 7,8,5,16 7,500원 정도 7,500원 정도 그냥 600 7,000원에 6,000원 입고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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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지? 컵자잘랄라 땡큐 땡큐 Have a nice day 오케이 진짜 땡바삭 맘에 드는 바지를 근데 너무 심하게 깎으면 안 되고 그것도 몰라서 다시는 분들도 생각해서 적절하게 그럼 아 아 아